사람을 신격화하는 사이비종교 중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정해놓은 경우들이 있죠. 그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4천입니다. 14만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상징수로 이해되지만 이를 실제수라고 주장하며 우리 단체 14만4천명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식으로 곡해합니다. 그러다 신도수 14만4천명이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14만4천명이 채워져야 한다거나 우리 단체 신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14만4천은 특별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차등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4만4천이라는 숫자를 정해놓으면 몇 가지 발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함으로 구원의 희소성이 강조됩니다.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쟁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4만4천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게 되죠. 둘째, 내가 이것을 쟁취하지 못하면 어쩌지? 라고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집착이죠. 그리고 사이비 종교 수뇌부는 이 두려움을 적절하게 이용해 너 그렇게 하다가 14만4천 안에 들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협박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14만4천 1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체에 남아있는 사람의 경우 더 깊이 빠져들게 되죠. 여기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이들의 열심은 14만4천에 들어가기 위한 열심, 즉 바꾸어 말하면 14만4천 1등이 되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열심입니다. 결국 사이비 종교에서의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구원이고 더 나아가 신도 간의 경쟁을 통해 획득하는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정해놓으면 나타나는 세 번째 효과는 보상을 주는 대상이 명확해진다는 점입니다. 집착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도에게 14만4천 안에 들게 해주는 보상은 우리 혹은 나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교주의 속삭임은 신도에게 큰 위안이 되겠죠. 결국 그 보상을 얻기 위해 그 안에 있는 신도들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정해놓으면 이 같은 몇 가지 효과가 나타나 신도 통제가 수월해집니다. 이것이 사이비 종교의 통제 메커니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만 정해놓지 않았지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교회들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인 징벌이 올 것처럼 협박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사이비 종교 등 사이비 종교의 통제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 교회 등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더 이상 멍해를 맺지 마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력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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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